어젯밤 서울 지하철 고려대역 인근에서 땅 꺼짐이 발생했습니다. 서울 시내 인근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 동북선 공사가 영향을 줬는지 분석하고 있습니다. 이지은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로 한복판에 구멍이 뻥 뚫렸고 양옆으로 흙이 샌더미처럼 쌓여 있습니다. 달리던 차량들은 조심조심 구멍을 피해 지나갑니다. 어젯밤 10시쯤 서울 동대문구 고려대역 5번 출구 앞에서 땅 꺼짐 현상, 이른바 싱크홀이 나타났습니다. 구멍은 가로 약 0.6m, 세로 0.9m에 깊이 1m 규모로 파악됐으며 밤사이 임시 보수 작업이 진행됐습니다. 임시 복구 작업은 완료가 된 상태인데요. 현재는 비를 막기 위해 이렇게 방수포가 덮여 있습니다. 이 사고로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운행 중이던 차량이 구멍에 빠질 뻔한 아찔한 상황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지역은 지난달 초 서울시가 진행한 조사에서 문제가 없는 걸로 확인한 곳입니다. 임시 복구 전 지하 3m가량 굴착 조사에서도 원인을 밝힐 만한 단서는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다만 연희동이나 종로, 역삼동 사례와는 다른 원인에 의해 발생했을 걸로 추정됩니다. 서울시는 우선 근처에서 진행 중인 경전철 동북선 공사가 땅 꺼짐 발생에 영향을 줬는지 등을 분석하고 있습니다. 인근 상인들은 평소에도 공사로 인한 진동과 소음이 심했다며 불안을 호소했습니다. 도로 사업소는 비가 완전히 그치면 도로 포장 복구 작업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MBC 뉴스 이지은입니다.